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고위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수풀림이라는 선생님 강의 타이틀은 수풀림자 한자를 써서 나무보다는 수풀보자, 수학을 좀 넓은 안목으로 보자라는 주제 이외에도 수학의 수술을 풀린다, 그리고 슈풀림이라고 하는 좀 고급진 의미도 담고 있어요. 모든 강의 컨텐츠가 다 수풀림으로 시작을 하고 수풀림과 1등급으로 라는 주제로 2020년 수학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의 강의는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수풀림 외전이라고 하는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큰 줄기로 개념과 문제풀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풀림 개념에서는 수풀림 개념 베이직, 수풀림 개념 완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풀림 개념 베이직은 수풀림 개념 완성을 진행하기 전에 수학,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5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강좌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풀림 개념 완성에서는 교과서의 중단원, 대단원 수준의 문제들과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블랙라벨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개념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수풀림 블랙라벨, 그리고 수풀림 기출 완성이라고 하는 2020년 커리큘럼에 새롭게 추가되는 강좌가 있거든요. 수풀림 기출 완성은 뒤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내년 되면 또 고3이 될 텐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을 주최하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다루는 강좌예요. 수풀림 외전에서는 수풀림 직전 대비와 수풀림 중학수학 특강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학년 되면 수학 1부터 시작해서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5과목을 다 배우게 될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3과목을 진행하고 2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을 내서 한 과목만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을 내서 3개 중에 하나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2개를 다 배운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학 1, 수학 2가 기본 큰 틀이 되겠죠. 수풀림 개념 베이직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모든 공식과 증명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하게 될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강좌이고, 총 40분에서 50분 기준으로 20강 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수준의 문제들로 각 간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부터 진행을 하게 될지 바로 파악이 가능한 강좌가 수풀림 개념 베이직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수풀림 개념 완성에서는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단원당 여러분 문제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는 연습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습은 여러분 교육청 기출문제, 우수 기출문제 10문제씩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풀림 개념 베이직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약 두 배 정도 많기 때문에 20강 기준으로 베이직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40강 내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심화 개념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랭라벨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들을 풀기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교재이고, 여러분 수풀림 개념 완성에는 워크북이 추가가 되거든요. 워크북은 별도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지만, 여러분 워크북에는 해설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풀림 개념 베이직, 그리고 수풀림 개념 완성, 그리고 수풀림 워크북까지 해서, 여러분 적어도 내신 시점에서 80점, 9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게 구성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통해서 얼마나 수학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풀림 블랙라벨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죠. 수풀림 블랙라벨에서는 블랙라벨의 문제들을 모두 다 풀이합니다. 선생님이 수풀림 블랙라벨에서는 블랙라벨 교재의 기획 및 검토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블랙라벨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 좀 막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을 시켜 드릴 거고 해설집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모든 문제 풀이를 진행하니까 여러분 블랙라벨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신 만점까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풀림 기출 완성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강좌인데 여러분 고3이 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이 되게는 수능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겠지. 평가원 기출들을 풀 수 있는 2학년 컨텐츠가 사실 주변에 별로 없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2학년 과정에 맞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학평과 교육청 기출 문제로 위주가 구성이 되겠고 평가원이 위주가 되겠죠. 미리 보는 수능 기출이라는 주제로 수풀림 기출 완성 과목을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수풀림 직전 대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에 맞게 각 과목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 전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직전 대비 강좌거든요. 모든 강의는 단 3강으로 50분 기준으로 3강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시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맞는 최적화 직전 대비 강의가 모든 과목에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전 대비 강의까지 해서 선생님 커리큘럼 강의 안내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전보다 2020년에선 청군인 선생님이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 공부를 더 훌륭히 잘할 수 있게 내신 만점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전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 같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만나도록 해요. 자,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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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